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입니다. 10강 접속사 시간이네요. 저번 시간에 이제 단어 살펴봤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단어에 이제 나온 그런 접속사들을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문장 연습을 하면 훨씬 수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외워오셨나요? 맞아요. 세트로 묶어서 일단은 외워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훨씬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접속사들 저희가 단어 시간에도 몇 개 살펴봤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예문으로 하나씩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접속사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부단 얼치에 이 접속사가 있었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기도 하다. 그렇죠. 뭐뭐기도 하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뜻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실제로 문장 만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길어질 뿐이겠죠. 이제 문장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붙게 되니까요. 그럼 위치는 그냥 명사나 뭐 형용사나 이런 거 앞에? 이거는 사실 어순에 대해서는 좀 왔다 갔다 걸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쓰고 이제 시작을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시간 표현 뒤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약간의 다양한 그렇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처럼 그대로 말한다. 그 어순으로 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어순에 관해선. 예문으로.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접속사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는 성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그는 성격이 좋다. 요거부터 해야겠죠. 타 싱거하오. 그렇죠. 타 싱거하오.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 이제 이거 조금 익숙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부단 얼치에 활용해서 한번 같이 붙여 볼게요. 그는 성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다. 제가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주어 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단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셨나 봐요. 네. 그거를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타 빼주고 타 부단 싱거하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얼치에를 넣어요. 그렇죠. 얼치에 시언티 찐앵캉. 그렇죠. 조금 길지만 사실 앞에서부터 하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접속사 덩어리 할 때 이제 쭉 써주고 커마를 붙여주고 심표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접속사 덩어리를 써주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는 성격이 좋아. 게다가 몸도 건강해. 그렇죠. 딱 그 뜻이죠. 이 접속사는 부단 얼치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무척 더울 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내려요. 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오늘은 앞으로 빼주고 그러면은 찐티앤 부단 폐창 러 얼치에 시아따위. 잘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본 예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주어 부분, 앞에 부분 한 다음에 이제 부단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찐티앤 부단 폐창 러 엄청 더울 뿐만 아니라 얼치에 시아따위. 우리 시아유만 써도 되지만 딸을 붙여주면 큰 비였죠. 비가 많이 온다, 많이 내린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원어민 발음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만들어볼게요. 이번엔 요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값도 저렴해요. 싸요. 이 표현 한번 만들어볼까요? 쨔거차이 부단 하우추 얼치에 비애니 그렇죠. 이건 비교적 수월하죠. 하우추 그리고 비애니 얘만 잘 활용을 하면 됐었죠. 중국 요리 중에 꼭 추천하고 중국에 가면 이건 꼭 먹고 와라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굉장히 너무 다양해서 한 가지를 참 꼽기가 어렵지만 맛있는데 값도 싼 걸로 사실 기본적으로 웬만한 거는 되게 저렴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중국에 실제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지명 중에 스초안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천지방. 네.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매운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천지방 음식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마파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맛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마라라고 하는데 그 입이 얼얼한 그 매운맛이 이제 사천지방 음식의 특징인데 그거를 참 즐기실 수 있는 분이면은 중국에서 그런 음식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먹어봤어요. 그거 한국에서. 네. 그리고 입술이 퉁퉁 붓는 것 같던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허거라고 하는 것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후어. 후어. 좋아요. 네. 그런 거는 드셔보시면 너무 좋죠. 사실 한국에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뭐 양꼬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현지에서 가서 드시면 약간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맛이 실제로 좀 달라요? 그쵸. 그리고 가게마다도 다르고 사실 뭐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까지는 못 느끼겠지만 이제 중국 친구들이 말하기로는 확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 아무리 차이나타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도 이게 보통은 조선족 분들이 음식점을 이제 차리고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북쪽 음식이 훨씬 많아요. 한국 차이나타운에는. 그래서 중국에 진짜 가면 남쪽 여행을 가서 남쪽 음식을 먹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쪽 지방 음식이 없어요. 아, 중국 남쪽 음식을 먹으러 가보는 게 좋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만들어 봅시다. 이번엔 조금 긴데요. 그는 중국 요리를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프랑스 요리도 할 줄 압니다. 할 줄 알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배워서 할 수 있다 이런 조동사 배웠었죠. 아, 명 아니고 회의. 그렇죠. 회의였죠. 그리고 뭐 요리하다. 주어 차이.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한 번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타 부단 회의 주어 종구어 차이. 네. 그렇죠. 길지만 뭐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된 거니까 잘 만드셨어요. 회의. 우리 넝하고 비교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단 회의 주어 종구어 차이. 타 부단 회의 주어 종구어 차이. 그는 성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요. 이거 바로 한 번 만들어 볼까요? 네. 타 부단 신 거 하우. 얼치에 시원티 지엔 칸. 그렇죠. 시원티 지엔 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남자네. 그렇죠. 보기 드문 남자죠.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단 신 거 하우. 얼치에 시원티 지엔 칸. 타 부단 신 거 하우. 자, 바로 이어서 볼 접속사 세트는 루구어 더 화 이 표현이죠. 루구어 더 화 가정 표현이라고 했죠. 만일 뭐뭐라면. 그래서 얘는 조금 따로 기억해야 될 게 사실 루구어만 써도 되고요. 더 화 만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돼요. 그래서 훨씬 자유롭고 우리가 지금 오늘 연습할 때는 처음이니까 루구어 더 화 모두 사용하면서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보겠지만 앞으로 실제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때는 이렇게 다 쓰는 경우가 의외로 드물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루구어를 더 많이 쓴다든가 또 화 를 더 많이 쓴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입에 붙는 대로 그 느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살짝 연습을 해보고 예문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너가 뭔가가 필요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너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이 덩어리부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니 쉬야우 션 머 그렇죠. 니 쉬야우 션 머 그 다음에 바로 곧바로 나에게 말해 그렇죠. 지오 나에게 말해라 뚜에이 워슈 그렇죠. 뚜에이 기억나시죠? 이것도 전치사였죠. 뚜에이 워슈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루구어 더 화 이제 넣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천천히 만약 너가 무엇이 필요하면 바로 나에게 말해 루구어도 뒤에가 삼성이라 맞아요. 듣는 걸 좀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루구어 니 쉬야우 션 머 더 화 그렇죠. 지오 되이 워슈 그렇죠.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부단 얼치에 와는 다르게 이미 그 쉼표 앞에 부분에서 이 두 단어가 다 끝나버리죠. 루구어 션 머 션 머 더 화 하고 이제 한 덩어리를 끝내고 뒤에 할 말을 하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앞에 루구어를 빼버려도 네가 뭐가 필요하면만 하면 되니까 더 후화만 남아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루구어 니 쉬야우 션 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 말 습관에 따르면은 더 후화를 더 많이 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냥 정말 내 입에 붙는 것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문 새로운 걸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너가 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바로 나에게 전화해.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이거 또 부정까지 들어갑니까? 근데 앞에 부분 굉장히 간단하죠. 너가 오지 않는다. 이거 넣어주면 되죠. 엄청 간단하긴 하네요. 루구어 니 부 라이 더 후화 그렇죠. 곧바로 곧바로 마샹 게이 워 다 뎀화 그렇죠. 마샹 게이 워 다 뎀화 사실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이거는 우리가 늘상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게이 그 다음에 사람 쓰고 다 뎀화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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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맨날 헷갈려요. 핸드폰도 휴대폰 같이 기억할 수도 있겠죠. 루구어 니 부 라이 더 후화 마샹 게이 워 다 뎀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구어 니 부 라이 더 후화 마샹 게이 워 다 뎀화 루구어 니 부 라이 더 후화 마샹 게이 워 다 뎀화 루구어 니 부 라이 더 후화 마샹 게이 워 다 뎀화 자 두 번째 예문도 한 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만약 내일 야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화관에 가자 너무 마음 아픈 예문이다. 사실 뭐 영화 보자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영화관에 가자 극장에 가자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영화관이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요. 뭐 뭐 하자가 바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루구어 니 부 자 반 더 후화 워 문 취 뎀닝 위엔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제 바 그 발음 처리를 아주 잘하시네요. 바는 이제 경성으로 끝난 거니까 보통 이럴 때 그냥 가볍게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구어 니 부 자 반 더 후화 워 문 취 뎀닝 위엔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찌아 반 우리 초가 근무하다 였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야근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진짜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점점 성모 음모 배운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니 맞아.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발음에 저도 놀랍고 굉장히 뿌듯해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저희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如果明天不加班的話 자, 그 다음 문장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 선생님이 직접 그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자, 우리 직접이라는 표현도 다시 한번 떠올려서 써보고 친지 그렇죠, 친지 그리고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 라고 했지만 더 직역하면 사실을 말할 것이다 아, 시화 그렇죠, 우리 시화 했었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어, 네 루구 랏시 친드 원 타더 화 그쵸 타 지오 쇼 시화 그쵸, 타 지오 쇼 시화 이제 간혹 가다가 여기에 굳이 지오를 써야 되는지 굉장히 참 해석을 이거를 한국어로 바꿀 때도 안 들어가도 사실 될 것 같잖아요 뭐, 그는 바로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 굳이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예습하지 않았다면 안 넣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지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 바로, 곧바로 이런 강조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지오를 쓰는 건 정말 별로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언제 언제 써야 하고 언제는 정말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규칙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이렇게 분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남발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감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중국어를 그냥 쭉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도 없이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냥 써야겠네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말 자주 써가지고 저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도 저희는 쌤한테 들었으니까 덜 힘들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니 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如果老师亲自问他的话 他就说实话 如果老师亲自问他的话 他就说实话 如果老师亲自问他的话 他就说实话 자, 우리如果,的话 이제 아까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너가 무언가가 필요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 이 표현이었죠? 如果你需要什么的话 就对我说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짧게 느껴지죠 다른 거에 비해서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如果你需要什么的话 就对我说 如果你需要什么的话 就对我说 如果你需要什么的话 就对我说 자, 그 다음 접속사 비록 뭐뭐이지만 뭐 그러나 이런 표현이죠 虽然,但是 이 세트였어요 虽然,但是 그렇죠 이렇게 일단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但是 자체가 그러나, 하지만 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단독으로도 우리가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但是은 더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但是 但是 그럼 이것도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어볼게요 일단 비록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하지는 못해요 할 줄은 몰라요 이런 표현은 이런 사람 많죠 네,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덩어리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어떻게 하죠? 他很喜欢 주쇼 그렇죠 그리고 그는 하지 못해요 굳이 뭐 축구 이제 공통된 단어니까 그건 빼고 그냥 우리가 차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티 티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는 하지 못해요 太不会 티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비록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할 줄은 모릅니다 네 비장했어요 네 虽然他很喜欢 주쇼 但是他不会踢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축구라는 것도 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不能 말고 不会 쓰면 되겠죠 이 문장의 맥락에서는 근데 만약에 뭐 이거는 지금 자세히 우리가 하진 않을 거지만 만약에 뭐 不能踢住 이렇게 써도 그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상황이 다른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나 축구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부 후회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생각은 해본 오 그러네요 참고로 그럴 수 있네요 혹시나 이제 뭐 배워서 할 줄 아는 건 항상 이제 후회의만 써야 된다고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정말 뭐 오늘 다리가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때는 그냥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가능성을 표현하는 거 넝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역시 모든 언어는 뉘앙스를 같이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면 좋겠죠 그럼 저희가 또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비록 중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요 중국어를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이 표현해 볼게요 저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녀는 이건 앞으로 빼줬고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경어명의 부정 표현이죠 단시 하지만 다 회수어 한유 중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언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배워서 할 줄 알게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회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원어민 발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nightph 중국어민 род 중국어 중국어 她会说汉语。 她虽然没去过中国,但是她会说汉语。 她虽然没去过中国,但是她会说汉语。 她昭然没去过中国,而她会聊天乙语。 她 혹出 Spirit ,但是她会亮眼。 她 Втор正确,她谈老母子,다不开心。 就是他们irlo fighters,不是。 她情N were very viel动、大事。 分开重点, wurde很延al的。 네, 제가 뒤엘을 좀 복잡하겠죠. 매일 열심히 운동한다. 눌리. 그렇죠, 눌리. 그리고 운동한다. 또한 랜 써볼까요? 또한 랜. 네. 그러면 그다지 좋다는 사람은 그렇죠, 또한 랜. 자, 이렇게 이어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리 앞에서도 많이 다뤄봤던 이런 거 같이 떠올리면 좋겠죠.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자, 원어민 발음은 자, 그 다음 저는 비록 차를 운전하지는 못하는데요. 자전거는 탈 줄 알아요. 이 표현 한번 해볼게요. 네, 자전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저한테. 세 글자였죠. 쯔싱쳐. 그렇죠. 쯔싱쳐. 쯔싱쳐. 그쵸, 막 호흡이 가빠지죠. 맞아요. 맞아요. 뭐, 나 이러면서.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음, 아주 잘하고 계세요. 어, 지금은 뭐 카이치쳐 이것도 복습할 수 있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카이처 해도 훨씬 더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원어민 발음이 가빠지죠. 자, 원어민 발음이 가빠지죠. 자, 그럼 아까 살펴봤던 거 빨리 이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비록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할 줄은 모릅니다. 이거 해볼까요? 쑤싱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뭐 축구하다 할 때도 티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발로 하는 거니까 축구는. 자, 바로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justify. 쑤싱쳐. 쑤싱한 축구. 쑤싱 siz? 하지만, 당신은 지구가 보이네요. OUT. 쑤싱한 축구. 쑤싱. 하지만, 당신은 시구가不会 킴. 예. 자, 다음 접속사 먼저 뭐뭐하고 그 다음에 뭐뭐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딴 실처럼 라호 얘는 단독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한국말에도 그냥 평소에 얘기할 때 어, 나 어제 뭐 밥 먹고 아, 그리고 나서 뭐 쇼핑 좀 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정말 막 붙여서 써도 돼요 란호 그쵸, 라호를 잘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일단 간단한 걸 먼저 우리가 붙여 볼게요 그는 먼저 세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닦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짧아요 그는 세수를 한다 그렇죠, 삼성 그리고 이를 닦는다 양치한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바로 이어볼게요 그는 우선 먼저 세수하고 그 다음에 이를 닦아요 다시 한 번 갈게요 오, 잘하셨어요 확실히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면 자꾸 보복하네요 참 다른 거는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도 있는데 이건 또 조금 아직은 낯선 단어들이죠 이런 애들이랑도 친해져야죠 그쵸, 매일매일 하는 일인데 그쵸,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인데 자, 그럼 이제 예문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방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래를 합시다 우리 먼저 방 청소하고 그 다음에 빨래하자 이 표현이죠 네, 그러면은 그렇죠, 잘하셨어요 바 정말 많이 드셨네요 바 발음 처리하는 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이게 방이라고 해서 이번에 우즈를 쓰긴 했는데 원래 방 찐에도 방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구분점을 이렇게 따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오즈가 조금 더 구어체에 가깝긴 해요 아, 그리고 이걸 더 많이 쓸 수 있겠다 아니요, 뭘 써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어를 학습할 때는 방지엔을 훨씬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즈를 보시면은 굉장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중국 방송을 딱 본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마 방지엔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원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구어체에 가깝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문장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mni- 이 문장 원어민 발음ités 그리고 Texas ve 개를 이랑 랩 ulated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가볼게요 나는 먼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귀가해서 음식을 합니다 어이구 길다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죠? 그럼 일단 나는 먼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네 이거부터 한번 하면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음식을 한다 란호 회지아 주어 차이 어, 잘하셨어요 이렇게 또 나눠보니까 또 할만하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우리가 장소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나왔던 거 어디 어디에서 짤 그렇죠, 무엇을 하다 그래서 짤 시장 시장에서 마이 동시 물건을 구입한다 이거였죠 자, 바로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제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Martha 그리고回家作菜 제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ội 제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 그리고 다시田 친구를 사과 제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과 제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과 자, 그 다음에 조금 짧은 걸로 다시 가볼게요. 저는 먼저 회화를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쓰기를 연습합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정도 괜찮네요. 이거 너무 지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렇게 외우잖아요. 지쳐 쓰러진다고. GCSR이니까 지쳐 쓰러진다고. 그럼 I가 붙으면 E가 아니라 으가 되는 거잖아요. E가 으로 쓰러진다고. 지쳐 쓰러진다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발상이에요. 저는 정말 새로운 생각이 이제 정말 떠오르지 않아요. 슬픈데. 쌤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저는 이제 고리타분한 그런 연상 기억법만 떠올라요. 전 어떻게든 외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발음은 진짜 가끔가다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평소엔 잘하다가도. 이거 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쳐 쓰러진다. 그렇죠. 자, 이 문장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 philanthrop스 자유가 되니까요. 자,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던 문장, 바로 가볼 수 있겠죠? 그는 먼저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시련, 쇼아야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원어민 발음 바로 들어볼까요? 자, 그 다음 접속사,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접속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세트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일단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차를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 이거 일단 천천히 두 덩어리니까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는 차를 운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지금 한 덩어리를 만들 건데 동사를 두 개를 말을 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 자, 이거는... 그럼 어떡해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먼저 일어나는 동작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기차를 탄다. 그렇죠. 일단 타야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쭈어. 그렇죠. 부어, 추어. 취. 아, 간다를 뒤에다 붙여요? 그렇죠. 취. 네. 아... 예를 들면 뭐 영화 보러 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말, 어?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중국어로 일단 영화 보러 가다 그 덩어리를 바꿔볼 거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동작이 먼저 일어나는지. 그럼 가는 게 먼저죠. 그렇죠. 가야 극장에 도착해서 영화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취. 그 다음 보다. 칸. 띠에니응.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 가서 영화 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국어랑은 조금 어순이 다르죠. 우리는 반대로 말하죠. 보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걱정하실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써주면 돼요. 중국어는. 우리나라 말 중에 왜 그런 농담살만 그러잖아요. 문 닫고 들어오라고. 네.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렇죠. 중국어로는 그럴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동작 순서대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바로 연결을 해볼까요? 나는 차를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인웨이 워 부 회 카치 카치 카치. 네. 쑤어 이. 아 쑤어 이. 자꾸 올라가고 싶어요. 쑤어 이. 쑤어 호 척 치. 응. 호 척 치. 아 호 척 치. 그렇죠. 가다는 사성. 쑤. 한 번 무너지니까 머리가 아프네. 쑤어 호 척 치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인웨이 쑤어 이. 얘네도 단독으로도 참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건 한 번 더 하겠죠 어차피. 네. 이따가 다시 한 번. 그때는 좀 속도를 붙여서 연습을 해보는 걸로. 자 그럼 첫 번째 예문부터 한 번 같이 만들어볼까요? 그는 숙제가 아주 많기 때문에 나가서 놀 수 없습니다. 요거 한 번 천천히 만들어볼게요. 인웨이 타 쑤어 이. 그때 이제 왈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완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해도 됐었죠. 그래서 사실 나가서 놀다. 이것도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 밖에 나가야 놀 수 있는 거죠. 동사 두 개가 연달아 온 거예요. 추취 나가다. 왈 놀다. 한국 사람들은 뭐 놀러 나가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중국어에서는 항상 동작 순서대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因為他作業非常多,所以不能出去玩。 因为他作业非常多,所以不能出去玩。 자, 그 다음 그는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자꾸 서우라 그래요 그렇죠, 눌리学시 우리 뭐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눌리랑 동사 많이 붙여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번에는 타이를 써볼게요 너무 더워서 우리는 좀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돌아갔어요 뭐 돌아왔어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완료로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 문장 맨 끝에 러 붙여준 거니까 이제 그때 상황 변화 했었잖아요 그래서 완료보다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원래는 뭐 굳이 따지자면 집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회지알라 근데 이거 확실히 삼성삼성삼성삼성이 나오니까 맞아요 아, 이거는 지금은 수어이 워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런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수어이 하고 잠깐 쉬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다 연결시키기 힘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냥 하고 천천히 이렇게 간격을 주고 읽어주면 되죠 수어이 워먼 그쵸 수어이 워먼 자우디아 회지야라 이렇게 의미 단위로 잘 끊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어이werk 자, 그럼 아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연습하기로 했던 문장이죠. 나는 차를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번엔 잘하고 싶다. 네, 수어이에 주의를 하면서 해볼까요? 이놈의 수어이가 왜 자꾸 셔우이로 보일까요? 수어이, 수어이, 수어이. 수어이, 수어, 후어, 치어, 치. 오,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막 다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후어, 치어, 얘도 후어가 자꾸 헷갈리는 발음이고 누구나. 치 이런 것도 땡땡이 발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막 한꺼번에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유, 오, 우, 어. 기본을 일해서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한어병은 유, 오, 화, 그리고 오, 유 헷갈리잖아요. 빨리 이제 막 급하게 보다 보면. 그래서 일단 원어민 발음 듣고 오도록 할까요? Because I don't want to開汽車,所以坐火车去. Because I don't want to開汽车,所以坐火车去. 자, 이렇게 오늘 접속사 세트들을 봤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 접해가지고 되게 낯설잖아요, 사실. 다른 또 일반 뭐 정말 출근하다, 퇴근하다 이런 단어들보다 더 더디게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막상 문장 만들어 보니까 지니 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외로 굉장히 쉽죠. 뭐 하나 앞에서부터 천천히 만들면 누구나 다 정말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복습하실 때도 오늘 저희가 연습한 문장들은 좀 길지만 복습하실 때는 그냥 짧은 문장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란허우 이런 거는 꼭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할 때 우리가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문장들 저희랑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니 씨도 복습할 땐 그냥 짧은 문장으로 하셔도 전혀 무리 없으니까요. 가볍게 공부를 또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지야 짜이챈 고맙습니다. 여기ře